안녕하세요. 패널이 추천하는 핫한 어플들을 만나는 시간, 오늘의 아플 권세란입니다. 과연 이번 주는 또 어떤 핫한 어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? 바로 글로벌 퀄리티의 강연 어플, 테드입니다. 드디어 테드의 명 강연들을 TV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모토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데요. 그럼 지금부터 함께 테드를 만나볼까요?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좌상단의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선택해주세요. 그 다음 리모컨 방향키로 마이크 모양 아이콘 옆에 검색창 위에 커서가 깜빡이게 놓아주세요. 이렇게 아래쪽에 자판이 생성되면 방향키로 선택해 테드를 검색해주시면 되는데요. 그 다음 설치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혹시 이 방법과 다르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꼭 스카이 UHD A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하신 후에 이용해주세요. 구글 플레이 스토어 평점 4.6점 많은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인기 어플이죠. 원래 테드는 미국의 비영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회를 일컫는 단어인데요. 전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이제는 어플에서부터 이렇게 TV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특히 테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개최가 되면서 국내 사용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. 빌게이트, 프란치스코 교황 등 세계적 명사들의 강연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, 국제적 이슈부터 심리학, 오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영어에 자신 없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. 한국어 자막 서비스도 친절하게 제공되니까요. 편안하게 거실에서 또 내 방에서 테드로 넓은 세상을 여행해보세요. 오늘의 핫플에서 소개해드린 테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카이라이프 셋톱 상품인 스카이 UHD A플러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 꼭 가입하셔서 고퀄리티로 즐기시기 바랍니다. 오늘 턴 온도 VOD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핫한 정보와 함께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